취하니까 저, 저 눈웃음 살살 안 되겠네. 그렇게 웃고 다니지 말랬지. 응? 근데 누구시죠? 뭐야? 아니, 누구신데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? 저 임주경인데요. 임주경? 제 여자친구 이름도 임주경인데. 그쪽도 이쁘시네요. 그래요? 그럼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랑 사귀실래요? 안 됩니다. 저는 임주경 남자입니다. 아쉽네요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쉬세요. 잠깐만. 일로 와봐. 너 취하니까 완전 딴 사람 됐다. 좋은 시간 보내라, 친구야. 연락 안 드려? 어, 그... 수아가 엄마한테 말 잘해줬나 봐. 그래. 데려다줄게. 차키가 어딨지? 차키가... 너 술 마셨잖아. 그치? 대리... 불러야 되겠네. 내가 택시 부르지 뭐. 잘 안 잡히네. 새벽이래 그런가? 나가서 잡아봐. 안 가면 안 돼? 굳이... 늦었는데... 가지 마. 아직 모르고 있죠 그댄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의 맘에 이런 내가 됐길 바래 desire 햇빛 당신은